인터넷 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말 가운데 입진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멋만 든 허울뿐인 진보주의, 한마디로 입으로만 떠드는 진보주의, 또는 그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을 비판하는 용어입니다. 유사어로는 폰진보, 패션좌파, 살롱좌파를 들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레프타드, 곧 레프트 좌파라는 말과 리타드라는 전응하라는 말을 결합해서 레프타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참고로 강남좌파의 경우는 고소득층이면서도 진보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을 익혔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는 온라인 게임 스타크래프트 전성기에 입스타라는 인터넷 용어가 등장했었습니다. 스타크래프트를 입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게임의 전략과 전술을 다 깨고 있는 듯이 말하지만, 정작 PC방에 가면 번번이 참피하는 이들을 입스타라고 합니다. 반대로 두 손을 혼란하게 움직여 고난이도 기술을 해내는 사람을 손스타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입이란 접두어는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이에게 한방 먹일 때 아주 효과적이어서 다양한 용례를 낳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입진보입니다. 말로만 진보를 외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을 뜻하는 이 표현은 2010년대 초 정치토론이 활발했던 인터넷 커뮤니티 DC인사이드에서 통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팟캐스트 낙곰수와 진중권씨가 설전을 벌였죠. 그때 낙곰수 지지자들은 진중권씨를 입진보라고 비판했고, 또 진씨는 행동하는 진보를 주창하던 이런 낙곰수 사람들을 발진보라고 불렀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입진보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로남불, 입진보, 진보장사권, 선비질 진보 등이 그것입니다. 먼저 내로남불, 입진보는 가장 범국민적으로 쓰입니다. 남들에게는 각종 도덕적 훈계를 늘어놓으면서 진보성을 뽐내고 있지만 사실 자기 삶의 실천은 그렇지 못한 이들을 우리는 이렇게 내로남불, 입진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 말은 진보의 가치 자체보다 진보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보수진영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죠. 두 번째로 진보장사권은 수구 보수 세력과 교류어서 상대적 진보의 자리만 계속 점유하려는 이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스탠스는 시대착오적인데 진보인 척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진보 이념으로 먹고 사는 이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권력을 지을 수 있을 때만 진보의 깃발을 드는 거죠. 그러나 정작 치열한 진보적 의지 앞에서는 나중에 다음해를 외치면서 현실주의자로 변합니다. 세 번째로는 선비질 진보가 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원론적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훈계와 반대만 일삼는 이들을 일컫습니다. 또한 이들이 내세우는 대안은 어설프게 과격하거나 민망스럽게 소소합니다. 이들의 말은 좋은 말이지만 현실화할 전략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주장이 반향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하더라도 진보적인 나를 확인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선비질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로남불 입진보는 보수 진영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진보 진영 안에서 진보장사꾼과 선비질 진보가 서로가 서로를 규정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진보 이념을 가진 이들의 상호 비방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숨겨진 세상의 진정한 진보는 진정한 보수와 다를 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보수와 진정한 진보는 모두 약한 자를 다독이며 약한 자를 위해서 정부가 헌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을 구현하는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느냐 공동체의 평등을 중시하냐 바로 그 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방법론 때문에 서로를 폄하하고 짓밟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때 그 사람은 진정한 보수도 진정한 진보도 아닌 그냥 이념장사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진정한 보수와 진정한 진보가 서로 존중하며 약자를 돌보고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며 그만큼 공동체의 유익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숨겨져 있지만 반드시 깨어있는 시민들은 그 숨겨진 세상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